시험들이 뭔가를 조립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특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입니다. 시험비행을 위해 오늘 이곳을 찾았는데요. 목장 위를 나는 비행체.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 경로를 컴퓨터에 미리 입력하면 알아서 비행을 하며 촬영한다고 합니다. 10분간 비행을 마친 소형 비행기가 미리 설정된 지점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회사로 돌아와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비행 중 촬영한 정보를 업로드하면 프로그램에서 분석해 한 장의 지도로 만듭니다. 이 서비스는 만평방미터에 약 3만원을 받습니다. 목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비용을 아끼면서 좋은 초지를 만들 수 있죠. 세계적인 농업대학인 네덜란드의 바이밍헌 대학교. 엘더 소헨튼 교수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로봇과 같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분이 개발한 파프리카 수학 로봇입니다. 로봇은 열매의 위치를 인식하는 카메라와 파프리카를 잡고 자르는 팔로 구성돼 있는데요. 로봇에 달린 특수 카메라는 사람의 눈처럼 파프리카의 색깔을 구별해낼 수 있어 빨갛게 잘 익은 파프리카만 따서 수확한다고 합니다. 로봇은 인간의 곳으로 인간의 꽃을 찾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봇들이 수학작업을 대신한다면 농부들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닭들 사이를 오가는 이 귀여운 로봇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달걀 줍는 로봇인데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바닥에 있는 달걀을 감지하고 달걀을 집어 올려줍니다. 앞으로 센서와 카메라가 정밀해지면 농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로봇의 정체는 이 로봇의 정체는 이 로봇의 정체는 이 로봇의 정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오는 강렬의 정체는 정확히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 zoals 자연이 나아웃을 거다고 볼까요? 아니면 어떠신가 없을까? 응원하는데요. 아니면 헬메에서 해당하는 Shepherd아웃을 거치기에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혐의 정체는 서로 정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